이번에 국민을 뿜어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과격해서 시착을 부탁한 이런저런 여자들로부터 하나도 빠짐없이 미움받는다고 하는 공포의 의상이야 아니 이건 이리아로 나와가지고 역시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위험하지 않나요 티즈는 보면 안 돼 이건 너한테는 아직 너무 일러 눈에 독이 된다고 이걸 입으면 확실히 틀림없이 우승이야 그럴 만큼이나 강력해 그렇다면 제가 그걸 입을게요 올리비아를 만날 수 있다면 어떤 일이라도 할 그거가 돼있어요 이거 있는거야 이거? 좋은 마음 가집니다 그러면 받아라 나의 최고 걸작이다 이건 옷이 아니지않나요? 옷이야 내가 옷이라고 하면 넌 옷이 될 것이야 아니 이거 그 이렇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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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아니에스 좀 더 좋은 그래픽으로 보고싶은데 하지만 이런 옷을 입으면 입어버리면 감기에 걸려줘 감기에 걸려 그래요 근데 얼마나 쉬워 아니에스 안 입었잖아 니가벨이 막 따지네요 아니에스 니가 아까 전에 입에 담았던 각오는 그것밖에 안 되느냐 참고로 내 수첩에는 이렇게 적혀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아니에스가 섹시한 옷을 입는다 이야 링크아벨 それは 웃어 僕もさっき手帳을見たけど 書いてなかったよ 니가벨 그거 거짓말이잖아 아까 전에 나도 수첩 봤는데 그런 거 없었어 요일까 와시から重要な 아드바이스を授けよう 服を選ぶな 服に選ばれる女を目指せ 내가 중요한 아드바이스를 하나 주마 옷을 고르지 마라 옷으로부터 선택받는 여자가 되어라 하지만 이런 건 ちょっと二人とも 아니에스가困ってるでしょ それぐらいにしておきなよ 죄송합니다 아니에스가 곤란해하잖아 그 정도만 하라고 そうは言うがな 成果祭で勝ちたくないのか 하지만 말이야 성화제에서 이기고 싶지는 않은 거야 勝たなくてもいいと 最初からあれほど 이길 필요는 없다고 처음부터 제가 그렇게나 말했는데 最も美しい女性 という 最も美しい女性 という 最も美しい女性 最も美しい女性 そうなのですか でも 拒否します 그런 건가요 그러면 거절할게요 どうしても どうしても ダメなのか 何人が それでも 健全な若者か 野心とか 欲望とかいうもの ないのか っていうのは 何人とは 1941年 大 diz 大ities 大食べ 不思い ないけど よく 有名 催いたい 重要 今 絵 성화제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슬슬 플로엘로 돌아가야 돼. 결국 수확 다운 수확은 없었어. 섹시라는 거를 너무 가볍게 본 제가 잘못이에요. 그런 문제일까? 꾸민다거나 해서 평소랑 다른 너를 니가 되는 것보다 있는 그대로의 네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 그렇게 하는 게 분명 무레무녀님한테도 아니에스가 알기 쉽게 되지 않을까? 예를 들자면 무녀의 기도의를 입고 출장하는 건 어때? 기도의? 에? 정체 들키는 거 아냐? 그게 의식을 위한 옷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건 우리들 네 명하고 노사님하고 올리비아 씨 정도밖에 안 되잖아 그리고 그 옷은 아냐에스한테 너무 잘 어울렸으니까 그게 아리로마마나 아타시 카제는 미코토시떄 아타시 바람의 무녀로 쓰여 디즈 고마워요 당신이 말한 대로예요 제 성화제에 기도의를 입고 출장할래요 아, 그게 좋아요 에이, 티즈가 꽤 하는걸 이 녀석 에이, 티즈 꽤 하는걸 이 녀석 어, 무녀의 기도의도 내 자신작이야 어, 아무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하고 오너라 어, 그냥 가? 자고 뭐 그런 것도 없어? 무기점에서 좋은거 팔거나 하진 않겠지? 설마? 음, 이 점 그대로고요 뭐, 마법같은거 안 산거 있거나 하진 않겠지? 없고요 포션좀 사죠 아니, 2개가 아니라 이거 제한이 있나? 아, 100개 제한이 있네 그러면 90개만 사 89개만 사 어 그리고 이런 상태이상 회복하는 것들 좀 돈 대면은 여유있을때 좀 사놓고 싶은데 상태이상을 마법으로 푸는게 아니라 이런걸로 푸는게 훨씬 효율이 좋은거 같아요 40개씩만 사자 좀 비싸긴 한데 너만 좀 많이 사 싸니까 이러면은 한동안 그 상태이상은 고민할일은 없겠지 돈 4천원 쓴거 같은데 나중에 문제래곤 하진 않겠지? 이건 뭐더라? 저장하는거? 그러고보니까 어 마을 새로 업그레이드 했다 스마일리 배지가 악세사리 추가되네요 그리고 그리고 다음은 무슨 질풍의 질풍의 머리장식인데 다음은 음 뭘 뭘 하는게 나올까 뭘 업그레이드 하는게 좋을지 감이 안잡혀 조화와 아이템 파는 가게도 있네 그냥 필살기를 확 강화를 해버리는 것도 좋을거 같고 내성강화로 쓸만할거 같고 이거나 하죠 이거나 하죠 됐고 그 지금 얻은 그 뭐냐 어 장신구 5천원이나 해 스마일리 배지 에 에 장비자의 장비자가 장비자가 적으로부터 공격받 이 쉬운 정도가 변화하지 않게 된다 라네요 뭐에요 에이 뭐 그런걸 가지고 장비를 하나 입어야될 정도의 차이가 있는거야 어그로같은게 덜 끌리고 막 이런게 있다는건데 글쎄 하루간만 재워주면 안되냐 잠도 없이 그냥 가 동작 차고 가 되girl 미끄러 이벤트로 이벤트로 사회 이벤트로 오래간만 했는데 템같은거 더 떨어진게 있다더라 다시 돌아갑시다 한편 뭔가 떨어졌네 거기 너 얘 왔네요 그러고보니까 빅토리아라는 어? 어? 너야 너 왜 그러니? 아나도みたいな小さい子 こんな夜遅くで歩いたらダメ 원래 너 왜 그러니? 너 같은 작은 아이는 이렇게 늦은 밤에 돌아다니면 안돼 お前は 次の聖火祭では 優勝候補と 目指されてるそうじゃな 어? 너 다음 성화제에서는 우송후보로 어 지목받을 거 같구나 응さ お姉さん綺麗でしょ 分かった? いい子早く お家に帰りなさい うん 그래 언니 이쁘지 알겠니? 착한 아이는 얼른 집에 돌아가라 돌아가렴 おめでたよ 女が 어 아주 살ファンな셨구먼 이 여자 え? 어? 응 으악 으愛 어 んまく 걸었어 어이구 오! 그 귀요양이의 얼굴은 바로 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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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을 손을 씌워졌어요. 하하하! 아십니까? 어, 얼굴만 상처입히려고 했는데 손가락.. 어, 손이.. 미끄러져 버렸네. 아하하.. 바르는 팔을 타오리, 인 경우의 손을 그비리키려고. 너무 재미있어. 너무 재미없어! 그렇게 생각하니, 빅터 박사? 네. 빅토리아가 말하는 것처럼 네, 만약 빅토리아님이 말하시는 대로입니다. 하하! 자, 크리스탈의 미코트야라와 조금은 대구가 있을까요? 자, 그럼 크리스탈의 무녀인 가는 녀석은 약간은 좀... 손맛이 있을까? 빅토리아, そろそろ 아ちら 로진이 준윤쇼候 후보의 여자가 빅토리아님 슬슬 저쪽 거리에 준우승 후보의 여자가 지나갑니다. 빅토리아님 슬슬 우스고구를 하나하나 제거하는 건 뭐지? 얘네 왜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나 의미를 모를 지점을 하는 거야 뭐지? 아니에스 잡아서 갈까? 아니 상관없나? 아니에스가 마법범을 못 쓰는데 상관없다 네... 예상의 전 регион을 조만간 제47회 성화제를 개최합니다 출전자 분들은 황장으로 모여주세요 이렇지 않았어 결국 이 섹시한 옷은 입지 않는 거지? 갖고 왔어? 뭐...持ってきたの? もう決めたんです 디즈の言う通り 기도의でデルト 이미 결심했어요 디즈가 말한대로 기도의로 갈 거예요 考え直すなら これが最後のチャンスだ 아니요 ぜひともブラボービキニよ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건 지금이 마지막 기회야 아니요 부탁이니 이 브라보 비니를 拒否합니다 거부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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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나 슬픈 날이 지금까지 있었는가 아니야 린아벨 이외에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다고 아니요 아니요 긴이라보니 아니요 역시 많은 사람 앞에 나서는 게 무섭니? 괜찮아요. 우리의 근처에 따로 지켜봐줄거야. 네.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마음이 편해지니까요. 아니에스도 안심해. 말은 그렇게 하지마. 그나저나 오는 길을 그냥 스킵해버리네. 전투각이죠? 가봅시다. 지금 백마법사가 얼마나 남았지? 아, 이거 딱 해버리면은 이리아를 다시 전투로 돌리면은 딱 좋은데. 아, 이랭크 백마법으로 그냥 갈까? 어차피 버플만 걸고 말건데. 이랭크 백마법사가? 지금 힐링이 별로 필요없어. 지금 길이 너무 안 나올 것 같아요. 이랭크 백마법을 가고 아스피검 쓰지 말래. 아니다? 쓰는게 안나? 아스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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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에 양손 들고. 그리고 칼. 어? 칼 추천이 이거야? 아아. 얘가 이거 들고 있구나. 10미터 상관은 없는데... 5ré, 10미도Car 틈 Beauty 다 150m 오케이. 보고 오십시다. 자, 이어서 엔트리 넘버 5번, 메어리씨입니다. 피부가 살기 이상하네. 오른쪽에 저 장식초코 아몬바를 스카우트 션 느낌이라가지고. 왜 이렇게 커? 아, 기다리니 쭉이 더 두근두근거려. 마크리카 때 연설이 떠올라. 그때도 어떻게 되나 싶었거든. 괜찮아, 괜찮아. 아니에스한테는 우리들이 붙어있으니까. 그거보다 둘 다 이상하다는 생각 들지 않아? 성화제에는 전부 합쳐서 여섯 명의 미녀가 엔트리하고 있다고 하잖아. 왜 아니에스의 엔트리 넘버가 9번인거야? 3명은 없지 않나요? 자신이 없어져서 직전에 귀켓을 했었잖아. 3명은 없지 않나요? 3명은 없지 않나요? 자신이 없어져서 직전에 기권한거 아니야? 응. 그런거려나. 그럼 이어서 엔트리 넘버 9번, 아니에스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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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스씨. 아니에스씨가격도 오겨 att salute 하중. But 그cific 놈을 볼 수 있는 곳은 없 __ 아니에스씁을 못ogo esa juli. 아니에스씨가격 때 sine에 가!. 아니에스의 엔트리 넘버 9번의 네 아니에스씨. 어.. 언티나 뭐 9번 아니에요 수씨 몇 번 말하지만 당신 차례에요 어서오세요 네 뭐야 저 촌스러운 모습 착각녀 딱 오진 않네 네에에에 그치? 전부 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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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드! 루우! 루우! 이딴 거 물어 일부러 온 거 아니야! 루우! 루우! 부인이 나와 아니서 뭐 어떻다고? 네, 단 한 명뿐인 친구 슬프다, 한 명이잖아 당신을 향해서 말하겠어요 지금은 서로 떨어져 있지만 어렸을 적부터 계속 당신은 제 소중한 친구예요 같이 있으면서 즐거웠기도 했고 제 목표기도 했어요 언제나 제 약간 앞을 걸어가지고 있었고 그래도 당신은 저한테 상냥하게 손을 뻗어줬었죠 정말 기뻤어요 정말로 기뻤어요 당신이 웃으면서 저한테 말을 걸어주는 게 하지만 지금 저는 당신이 어디 있는지조차 알 수 없어요 어렸을 적에 어렸을 적에 어렸을 적에 봤던 당신의 미소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서 네 걱정이 돼서 몸이 찢겨 나갈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에요 다시 한번 만나고 싶어요 무사한 보석을 보여줬으면 해요 음 본심을 말하면 저는 혼자서 이렇게 자립한 지금도 혼자서 일어선 지금도 당신이 없으면 마음이 허전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필사적으로 앞으로 나아가고있지만 그런건 그저 허세일 뿐이고 사실은 사실은 멈춰서 멈춰서 웅크리고 앉아서 어린아이처럼 소리 내서 울고 싶고 울고 싶어요 네 저는 그 이 압력에 약해서만 뺏어 이뿐 이 중압감에 짓누릴 것 같아서 혼자서는 도저히 지탱할 수가 없어요 당신이 없으면 한 번 이 이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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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없으면 사명 따위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연예 이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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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약한 소리 하면 안된다 라고 계속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있었는데 좀처럼 옛날 버릇이 사라지지 않네요 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저를 보고 있다면 여기 있어요 라고 알려줬으면 해요 그러면 그렇게 해주면 이번엔 제가 과거에 당신이 해줬던 것처럼 손을 뻗어줄 수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너무 약한 손을 내는 거 아니야 지금 동료가 4명인데 그거 아닐까 왜rocked кат ац 뭐 어쩔 수 없지. 콘테스트의 취지하고는 완전히 다른 어필이었으니까. 역시 브라보 비키니를 입어야 됐을까요? 뭐 어쩔 수 없지. 말할 일은 없지. 승리할 일은 없지. 문제 될 거 아무것도 없어. 말할 얘기는 했잖아.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기도 했고. 괜찮아. 올리비아에게 아니에스의 마음이 전해졌을 거라 생각해. 네. 설득력이 너무 강했어. 지나치게 약한 소리가 강했잖아. 어머 이거 뭘까? 뭐지? 에이 설마 그거? 올리비아? 이 책은 올리비아가 쓴 거에요. 이 편지 올리비아가 쓴 거에요.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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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전해졌네. 그래서 뭐라고 써져 있니? 성화제에서의 얘기 들었어요. 저는 회장엔 가지 않았지만. 아니에스도 그 재앙을 무사히 넘어섰나 보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나도 당신을 만나고 싶어. 나의 단 하나뿐인 친구 아니에스를 만나고 싶어. 하지만 지금은 움직임을 취할 수가 없어요. 나의 단 하나에 있는 피해가 안 되죠. 나의 단 하나에 있는 피해가 안 되죠. 저쪽 유적의 최신 부 크리스탈 종교의 숨겨진 마을. 전 거기에 몸을 숨기고 있어요 이 편지를 절대 이 편지를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면 안 돼요 할머니만 태도예요 주의해 주세요 주의해 주세요 주의해 주세요 주의해 주세요 꽤나 경계하고 있는 걸 할머니만 태도차 비밀이가 안 돼 역시 누군가한테 무려지고 있어 가요 지금 당장 석중유적의 가장 최신 부 숨겨진 마을로요 비트가 빅터 들었니 빅터 네 확실이 슬슬 바람의 무녀를 피터성이로 만들어줄까 기다려 주십시오 빅토리아님 아무래도 노석들 노래 무녀와 만날 예정인 것 같은데 여기선 녀석들을 가만히 놔두고 길을 쫓는 겁니다 무녀 무례 무녀까지 훑어버리세요 ところでやはり優勝はわらわざったな 진짜 수가수가しい 기분じゃ 그나저나 역시 우승은 나였구나 정말로 시원시원해 お前もそうだろ 빅터 시원한 그분이야 너도ブラッチ? 빅터 어떻게 보시겠니? 네 빅토리아様のおっしゃる通りでございます 네 빅토리아님 말하시는 대로입니다 아니 그래서 아까 전에 애들 막 제거한 거였어? 전투 없었네요 전투 있을 줄 알고 막 갈아입고 왔더니 아무런 이벤트도 없나 그러면 가보자 이벤트도 없지